한글자막 by 한효정 수년간 정들었던 학교와의 인연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허전하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책은 퇴임식 때 학교에 다 기증했다. 나와 아내는 내게 명예박사학위를 준 인터내셔널 대학원이 있는 하와이에서 다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하기로 하고 서울을 떠났다. 지금까지 얘기한 사역들의 큰 줄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넓은 숲이다. 떨어져 있는 독립된 사건들이 혹은 그간 이루어왔던 이 모든 일들은 결국 그 다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일들이었다. 주님을 위한 내 조그마한 마음과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병이요의 기적처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사역한다고 자녀들을 잘 보살펴주지 못한 못난 애비의 눈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답답한 마음에도 최선을 다하려는 부족한 헌신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직접 중국으로 가서 확인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발걸음을 통해서는 안중근 의사의 무덤을 찾으려다가 윤동주 시인의 무덤을 찾는 일에 작게나마 애국을 하게 하셨고 일면식도 없는 가련한 청년을 돕는 작은 손길을 FEBC 러시아의 계국으로 인도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주님 안에서는 하찮은 일, 우연한 일이 결코 없다. 그 뒤에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있다. 하와이 인터내셔널 컬리지에서 1년을 강의하면서 보냈다. 오랜만에 아내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다. 아내에게 있어서 내가 좋은 남편이었는지 확신이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를 신뢰해 준 것만은 확실하다. 언젠가 아내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모든 걸 다 합해서 보면 좋은 남편 맞아요. 전 일단 결정하기 전까지는 신중한 편이지만 일단 결정하면 힘들다는 불평이나 딴 생각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편이에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 확실했어요. 목사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를 믿고 지지해 준 탓에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자부할 수가 있다. 오늘날 나를 잊게 한 일등 공시는 바로 아내였다. 하와이에서 보낸 일년은 아내와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내 곁을 지켜줬던 사랑스러운 아내 그녀와의 만남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한 줄 알았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날 초청하고 지원해 준 분들이 입양한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돈을 후원해 주는 미국인이 있으니 그렇게 오해할 만도 했다. 사실 한국 식구들 얘기를 한 적도 없다. 지금도 아내에게 고마운 것은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일을 하다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하고 내 과거인 초라하고 비참한 거지 생활과 구두닦이 생활을 얘기했을 때도 묵묵히 듣고 받아주며 격려해 주었던 일이다. 그리고 한국으로 올 때도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따라와 준 일도 고마웠다.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고마웠다. 큰 애 자아는 14살 때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혼자라도 미국에 가서 학비를 벌어서라도 공부하겠다며 미국행 비행기 티켓만 사달라고 했다. 그런 자아는 지금은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부모로서 온전히 보살펴주지 못해도 잘 성장해서 스스로 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고맙다. 자아는 대학교 1학년 때였다.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제가 목사님이 되길 원하세요? 아무나 목사님 되는 건 아니지. 네 안에 진짜 소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기도도 많이 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단순히 사명도 없는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니까 그냥 목사한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만약 목회를 하다가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이다. 하지만 비즈니스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되는 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 진짜 해야 되겠다고 확신이 들 때 하는 게 목회일이야. 잘 알아서 해라. 아내는 똑부러지게 말했다. 자아는 엄마의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계를 전공하고 CPA 시험에 합격해 공인회계사가 됐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경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의 59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